어디 갔다 와? 학생이 일이 나와가지고 생일에 회사 팀원들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기자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에도하님 이거 무슨 생일같아요? 뭘 다 사왔어 어! 여보 왔어? 여보 우리 회사 다시 와 제가 못두고 오랜만이야 신부야 오오오 아직 없어? 얼마나 걸려? 아 거.. 거의 다 됐어 그럼 가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끝나서야 우리 몸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